국조야, 슬리피 나랑 소개팅 했던 거 알아? 야, 잠깐만, 잠깐만! 핸드폰으로 때리면 안 돼! 아, 그랬어? 아, 정말? 서로 얼마나 어색해진 줄 알아요? 실제로? 예! 야,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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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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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일단 내려라! 내려라! 자꾸 열려야 돼! 먹으려고! 먹으려고! 너무 심기로 타이틀처럼 하더니 먹으려고! 던질러 그러지 않고! 국조씨 엄청 당황했어요, 진짜! 던지는 줄 알았지! 하긴! 던지는 거 아닌데! 뭐 소개팅 할 수 있지! 결혼 전이었잖아요! 그럼! 내가 봤을 때 제일 잘못은 한혜진 회원인데!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왜 안 하나? 정말 비방정이죠! 하단 말이야! 하단 말이야! 소개팅 누가 하네! 나도 소개팅 많이 했어! 얘기해! 다 얘기해! 얘기를 해! 가만히 있어야지! 걸리면 걸려야지! 뭐 그쪽 남자도 그렇게 깔끔한 과거가 아니에요! 아이고! 왜 그래! 마음을 담아서 지하라! 야! 왜 그래! 아유! 진짜! 너가 도와줘라! 난 모르겠다! 아유! 너 방귀 뀌은 이불하고 과근은 들추는 거 아니라고 했어! 하하하하! 아 나도 내 방귀 뀌인데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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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과고 나서 낙지접 봤더니 낙지접 다 먹었더라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안짜리! 이 집은 낙지접이 맛있는 집이에요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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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